도령의 집안 도령대로 관직에 오른 조상이 없었다. 아버지가 간간히 짓는 한숨이 어린 도령의 가슴에도 무겁게 내려앉았다. 하도령이 다니는 글방에는 찾아오는 손님들이 많았는데 그들은 학동들을 만나 이런저런 대화를 나누곤 했다. 어느 날 한 지관이 글방에 머물게 되었다. 학동들은 지관을 만나자 평소 궁금했던 것들을 물었다. 정말 좋은 묘짜리와 나쁜 묘짜리가 있나요? 명당은 어떻게 찾나요? 지관은 웃으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해주었는데 명당의 묘를 쓰면 집안을 일으키고 높은 벼슬을 할 수 있다는 말에 하도령이 귀가 번쩍 열렸다. 저 그럼 세상에서 가장 좋은 명당은 어딘가요? 후손이 높은 벼슬까지 올라갈 수 있는 자리요. 지관은 이렇게 말했다. 도깨비들이 모여서 회의하는 자리가 최고라고 하지. 워낙 깊은 산속에 있어 찾기도 어렵고 나 또한 본 적 없다네. 도깨비란 말에 다른 학동들은 그저 신기해하며 웃었지만 하도령은 가슴에 새겼다. 자신이 그 명당 자리를 꼭 한번 찾아봐야겠다고 생각했다. 다음날부터 하도령은 글방에서 공부를 마치면 산으로 올라갔다. 두께비를 어떻게 만나야 할지 막막했지만 꼭 찾고 말겠다는 마음으로 여기저기 돌아다녔다. 그러다 깊숙한 산골까지 들어오게 됐는데 어느새 날이 저물었다. 하도령은 그만 길을 잃었고 이리저리 헤맸는데 으슥한 숲속 어디선가 사람들의 웃음소리와 말소리가 들렸다. 흐하하하 다들 보였나? 보름달도 환해서 좋다네. 하도령은 얼른 소리가 들리는 곳을 찾았다. 인기척이 반가웠지만 산적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두렵기도 했다. 조심조심 덤불 속에 숨어서 가보았더니 숲속 작은 공터에 웬 건장한 남자들이 모여있었다. 모두 도깨비들이었다. 하도령은 머리가 쭈뼛 살 만큼 무서웠지만 마음을 타잡고 생각했다. 찾다! 도깨비들이야! 근데 저기가 회의하는 장수가 맞나? 하도령은 도깨비들의 대화에 귀를 기울였다. 말세네! 말세! 세상이 어찌되려고 인심이 바닥이네! 공 한 알 못 얻어먹었다고 아직도 공에 있나? 하하하하 그나저나 문경과는 잘 지내나? 내가 봤어! 웬 선비 집에 빌붙어서 빈대짓 하고 있더군! 왜 거기 빌붙어! 난 여자한테 장가나 가보고 싶다. 개굴산 여자 도깨비가 아직 혼자라던데 그 얘기 꺼내지도 마. 그 여자 도깨비한테 걸리면 뼈도 못 추려. 어찌나 힘이 센지 아무도 못 당하지. 하하하하 내가 봤어! 이 친구 직접 걸었다 부들겨 맞고 한동안 누워지랬지. 응 그만해! 무서운 얘기! 재밌게 놀 생각이나 하자고! 조만간 잔치나 한 판 크게 벌려보세요! 허시구 절시구 어디 메밀무 만들어줄 사람 찾아보세! 그래! 메밀무! 메밀무! 도깨비들이 사라지자 하두렁은 고개를 갸웃하며 중얼거렸다. 뭐야 그냥 잡담을 하는 것 같은데. 어쩌지? 일단 근처 나무에 표시를 해놓고 집으로 내려와서 아버지에게 슬쩍 말을 꺼내보았다. 아버지 제가 만약 명당을 찾으면요. 할아버지 묘를 바로 이장하실 수 있어요? 어? 무슨 네가 명당을 찾는단 말이냐? 그런 소리 말고 공부나 열심히 하거라. 아버지는 웬 뚱딴지 같은 소리냐며 언짢아했다. 하두렁은 초조해졌다. 아버지를 설득하려면 명당이란 것을 꼭 확인해야 했고 이렇게 어영부영하는 사이 누군가에게 자리를 뺏길 것 같았다. 하두렁은 궁리 끝에 크게 용기를 냈다. 자신이 직접 죽은 척하고 그곳에 누워보기로 한 것이다. 도깨비들이 어찌하는지 무슨 말을 하는지 보고 싶었다. 하두렁은 표시해두었던 나무를 찾아갔고 도깨비들이 모여있던 작은 공터 바닥에 대자로 들어누었다. 금방이라도 심장이 튀어나올 듯 마구 두근거렸지만 하두렁은 꼼짝 안하고 누워있었다. 그렇게 날이 저물자 어디선가 시끄러운 말소리들이 들렸다. 도깨비들이 다시 모인 것이다. 도깨비들은 누워있는 하두렁을 보고 깜짝 놀랐다. 도깨비들은 한동안 시끄럽게 소리치다. 갑자기 이렇게 말했다. 잠깐! 하정승이잖아! 아이고! 하정승이 죽었어! 흐! 하정승이 세상을 떴네! 아이고! 아이고! 하두렁은 깜짝 놀랐다. 자신을 아는 것 같은데 정승이라니 무슨 말인가 싶었다. 물어보고 싶었지만 죽은 척하려니 그럴 수도 없었다. 도깨비들은 하두렁을 둘러싸고 웅성대며 한동안 회의를 했다. 정승을 아무데나 묻을 수 없잖아! 그럼 어떡하지? 그냥 우리가 모여있는 여기에다 묻자고 여기가 제일 좋은 자리잖아! 하두렁이 기다렸던 말이었다. 그렇게 찾고 싶었던 최고의 명당은 바로 이곳이 틀림없었다. 도깨비들은 얼른 구덩이를 파기 시작했고 하두렁을 둘러매더니 그 안에 넣으려고 했다. 바로 그때 하두렁이 벌떡 일어나 크게 소리쳤다. 이놈들! 난 죽지 않았다! 왜 산 사람을 묻으려는 게냐! 도깨비들은 깜짝 놀라 도망쳤다. 으아! 죽은 사람이 살아났다! 도망치자! 도망치자! 하두렁은 빙긋이 웃으며 도깨비들이 자신을 묻으려 했던 그 자리에 말뚝을 박아 표시를 냈다. 그리고 집으로 내려가 아버지에게 모든 이야기를 털어놓았는데 이번에는 아버지도 그 신기한 이야기를 믿지 않을 수 없었다. 즉시 할아버지의 묘를 도깨비들이 파놓은 구덩이로 옮기고 집안의 묘자리로 삼았다. 그 후 하두렁은 공부를 열심히 해서 과거에 급제했고 관직에 나갔다. 그리고 도깨비들의 말대로 정승 벼슬까지 올라 집안을 일으키며 잘 살았다고 한다. 야! 빨리 모여봐! 왜! 무슨 일인데! 우리가 노가리사랑방 대표잖아! 어서 감사 인사 드려야지! 우리가 대표로 뽑힌 거야? 얼씨구 절씨구 경사 낫네! 너희들 저 이상한 소리 들었니? 도깨비들이 노가리사랑방 대표로 뽑혔대. 그런 얘기 들은 적 없잖아? 그래 그래 누구 마음대로 대표가 됐다는 걸까? 못생긴 도깨비들이 대표라니 기가 막히네. 맞아 맞아! 대표라면 귀여운 우리 참새가 되어야 하잖아! 노가리사랑방 시청자 여러분! 지난 1년 동안 노가리사랑방을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야! 잠샤 녀석들이 어디에 끼어들어! 어서 회초리를 찾아봐야겠구나! 하하! 이제 정해졌으니 다시 인사하세! 지난 1년 동안 노가리사랑방을 사랑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남은 애는 잘 마무리하시고 새해에는! 남은 애는 잘 마무리하시고 새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남은 애는 아침에 감사드립니다!